.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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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클럽, 클럽이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몰라 학원때문에 이제, 그렇죠 맞아요 괜찮아요 고시랄방송이 오랜만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죽어! 엄지님하고 저하고 1대1매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고시암살단입니다 뭔소리에요 안빠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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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미애, 미애가 누구야 뭐 나갔네? 자,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 확률이 높기때문에 어 어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고스나리 엄지 아 이건 30초로 할게요 짧게 자, 고스비가 이길거 같으면은 1번은 엄지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뭔소리에요? 왜그래요? 안녕하세요 고스빛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빛나리에게 큰일내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튕기니 출첵 감사합니다 출첵 이벤트도 하고있으니까 출첵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굴 골라야되나 익키마아아아 구구우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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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니 저를 못미르시는군요 원린이는 잘해요 밥먹고 테트리스만 했어요 어 잠깐 아 자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질 수 있어요 아 이건 마우스로 해야되는데 소원의 세븐 에이 잘하는데 바이오랭 망했다 소나아 아들 아 바까모어 에이 몬테 파이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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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스타브 역시 다 까먹었죠 큰일 났다 몬스테 오이덴 바르쉐 유게브 오이덴 바르쉐 세토리스라요 세토리스라요 와 나 지금 제가 빡직빡직하고 있는거 알아요? 아이스 스타브 오이덴 스타브도 오이덴 오이덴 야 바르쉐 아 이거 고르면 안되는데 아아 아 여의적버스 아아 아아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삼색판이기 때문에 이번엔 이기면 됩니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이번엔 져주시겠지 오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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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망했다. 아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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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테트리스 나왔다. 끝났다. 잘 이겼어요! 아아! 역시 밥 먹고 테트리스만 하셨던 엄지님을 이겨낼 수는 없구만! 아 이런... 다른 분 들어오실 분 안계실까요? 아무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이거 완전 고스나리가 지잖아. 원상복귀까지 200포. 아 이거 또... 이게 뿌옇뿌옇 테트리스 리스! 라는 게임으로 테트리스하고 뿌옇뿌옇하고 함친거에요. 잘 튕기님 관심드렸습니다. 네. 고멘네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뭔소리에요? 열네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유튜브 구독 안하셨다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님은 고스나리를 봐줘야돼. 전재산입니다. 여기서 잃어보자! 잃어보자! 우리 유님! 유... 예. 유님의 재산을 제가 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쓰! 아 좋아. 아까는 아까 몸풀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몸풀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지겠는데. 아니 밥 먹고 역시 테트리스 하시는 분은 달라. 피지컬이 다른데? 아 다르다. 친하. 어어. 미... 아직 Concept? ey system 아 majority 아니 이걸 왜 바꿨지? 아이 세련라. 바쁘heid 事情 아 뭐야 나 쏘는데 아 왜이래 아아아아아 첨파그로드 표드기 그쵸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엄지님한테 이길 수가 없어 뭔가 그게 있어야 돼 그 뭐냐 고시나리는 이거 못한단 말이야 테트리오면 모를까 역전에 가는게 있길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역전 각이 안나와요 아 이거 이거 잠깐 방지 이거 끝나고 방지 바꿔야겠다 갑자기 테트리오로 바꿔야 돼 테트리오래 뿌옇뿌옇 테트리오로 바꿔야 돼 와 어렵네 이렇게 멘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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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료리오 요 요 요 멘티오 요 요 오이 멘티오 요 요 лекс 왠 오디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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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옦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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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옦 요 이케 한 개 지금 있습니다 반대건 안나오니 어 뭐야 아 왜 왜 왜 저런 실수를 나에게 저런 실수를 내게 아 진짜 아 왜 저 실수가 나오냐고 실수를 안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못 이기다니 아 너의 기기 실력 많이 죽었다 진짜 아 왜이래 고찌야 고찌야 너 나한테 왜그래 아 나한테 왜그래 예 아 왜 왜 바꿨지 아 바꾸면 안되는데 최대한 봐주세요 최대한 봐주세요 최대한 봐주세요 최대한 봐줘요 그리고 지세요 최대한 봐주고 지세요 지셔야 돼 천포가 날아가야지 예씨! 예씨! 실시다 린 아녀 원술이에요 이게 피지컬 제대로 나왔다는 뜻이죠 곱치나리가 적용이 되면 엄지나리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곱치나리를 그렇게 보셨으셨죠 네 무시한 결과 어떤 건지 톡톡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밥먹고 테틸스 하셨나봐 테틸스만 하셨나봐 열고 계셨는데 이정도면은 아 이게 이쪽이 아니구나 망했다 상대하기 되게 힘드네 우와 진다 뭐야 뭐야 아 저기 왜 겹치냐구 아 아 아 아 이길 수 있었는데 뭐야 엄지민 이게 엄지민 100%였잖아 저한테 1포도 없었어요? 아니 1포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고? 1포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고? 1포도 없었어요? 달달하녀 1포도 못 드셨을텐데 하는지 몰랐죠? 아니 뭐야 어디 나가셨죠? 어디 나가셨어요? 얼른 들어와요 실수 자 어느 분이 이길지 유님이 자신이 걸고 자신이 거둔 걸 받으심 그러니까 뿌요로 해드릴까요? 안 돼요 뿌요로 하면 더 상대하기 힘들어 아 아 그럼 뿌요로 우리 뿌요로 한번 해볼까 이번엔? 뿌요로 한번 해보죠 저 뿌요 덱 못해요 이번엔 뿌요로 가죠 1번은 그냥 실행이 포인트 아닌가요? 어 좋아 좋아 이 사람 들어왔죠 변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변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변일 수가 있습니다 엄지님이 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저 샴핏 때문에 네 이번엔 변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변일 수가 있다니까 유짱 이번엔 변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변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겨보죠 화이팅 잠깐 통신이 좀 안좋다 통신이 좀 안좋은데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 어우 누군가서 통신 형태 별로 안좋아 아 어어어 누가 통신 끊겼다 통신 끊겼다 이거 끊겼어요 이거 아 아쉽네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방 만들기 방 만들기 그냥 냅 그냥 냅 그냥 냅둬요 네 아니 시켜놔 안해도 되지 시켜놔 안해도 되지 시켜놔 안해도 돼요 어쨌든 저 0%일거 아니에요 1%도 안걸었어 야 고스년이한테 1포인트도 안거냐 어떡해 야 1포인트도 안거냐 어떡해 너무하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에는 1포인트 걸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측 시작 어느 분이 이길까요 과연 고스년이한테 1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흰패는 관계가 없어 예 고스년이한테 과연 1포가 야 2포 2포인트 야 10 대 2 엄청난데 17%로 고스년이가 엄지님을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야 하지만 100% 100 대 0으로 고스년이가 질거라는 이거 옆에 나오면은 장난 아닙니다 예 1포 걸고 한 600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엄지님이 거셔 아니 엄지님 안 거셨구나 엄지님도 자기가 이길걸 알고 있어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력을 충격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지는데 아니 그냥 테트리스로 테트리스로 지는데 철거 퀄리스로 도움이 퀄리스로 펜트 출발 퀄리스로 퀄리스로 최대한 만들어야 돼 쁘리스로 이겨내려 손에 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와 되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집중을 하지? 이게 그 열속으로 오면은 시나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밸런스가 많이 붕괴여가지고 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와 왜이래 아 아니 실수를 안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소반에 못 끝내면 이거 답이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심하고 지금 보고 계시죠 어차피 고티나리가 질거야 라는 안심을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실거하고 아 샤드포인트 받았다 이러고 계시겠지 뭐야 통신이 어머 통신이 통신이 이상하다 어 이거 아 이대로 크게 펴있는데 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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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빡겜하고 있는거야 아 이런 와 또 실제 할 뻔했네 와 큰일 날 뻔했다 완전 판단 믿지 할 뻔했다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아 이건 못 이겨 나도 이걸로 해야 돼 뿌옇뿌로 했어야 돼 그래도 못 이기는데 아 이건 바로 무효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건사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아니 너무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방제를 안 바꿔서 내가 지고 있었던 거야 맞아 이거 뿌옇뿌옇 테크닉스라고 방제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내가 지고 있었던 거야 맞아 모든 건 방제 때문이었어 조티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합니다 왜요 탑 탑 탑 탑 공등 탑 짰습니다 세트리스다요 세트리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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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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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도 내가 이래도 내가 공격을 먹어 야 진짜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조티님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뭐야 아 실장에 안 돼 고기야 고기야 지금 실장 아 왜 자꾸 왜 이래 왜 이래 나 분명히 이렇게 갔잖아 망했다 잭망했다 방금 전에 그 회심의 유격도 안 통했으면은 이거 승산이 없는데 아니 하나씩 밖에 못 못해가지고 이거 끝났다 끝났다 잘 가시오 공격을 당할바에야 죽겠어 공격을 당할바에야 죽겠어 아니 다시 안되겠어 엄지님이 이겼다고 하고 나 이번에 뿌여뿌여로 하겠습니다 아니 웃지마요 아니 웃지마요 어어 이제 골스나리 되게 심각하다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뿌요뿌요 테트리스 됐어 바꿨어 방제 바꿨습니다 오 이번에 골스나리가 100%야 100%야 100%대 100%로 골스나리가 이긴다 이깁니다 아니네 네 바로 바뀌었죠 하하하하하하 이번엔 저도 뿌여뿌여라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거 아닙니다 마크1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수정한 골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이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유나 포유나 예예 했었어요 다음에 같이해요 아이디 추가해주세요 끝나고나서 끝나고나서 해드릴게요 네 했어요 11시까지 했고 제가 방제를 안 바꿔가지고 계속 포유나였어요 그웅 어색 와 아앗 잔깐맞깐잣깐잞깐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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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아니 나 지금 얘기하느냐구 아 salvation soprattutto 내가 아 얘기하느냐구 이제 스퀬리머의ience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그냥해도 못 이기는걸 수요로 뭐랄까 좀 역전각을 노리고 있었는데 망했어 난 되게 픽자족으로 하고 있는데 픽자족으로 해도 뭐가 안돼 아 이건 안되잖아 아 어렵다 뭐야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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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거에요? 뭐야 일부러 지신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어? 좋아요 옆에 가자 좋아 이거 기회야 이거 잡을게있죠 이거 잡을게있죠 기회야 이거 잡을게있죠 이거 잡을게있죠 드디어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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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도로의 기회입니다 이거 잡을게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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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골씨야도 할 수 있죠 엄지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거에요 다 할 수 있어 골씨야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 지금까지 이겨내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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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서리 가시지요 이거 옆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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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 옆배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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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잘가 어 뭐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 방심하지마 안 돼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방심이 큰 적이야 너에게 큰 적은 지금 엄지님이 아니고 방심이야 방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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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지금 큰 적은 방심이라는 적이야 방심하지마 잘가시오 왜 바꿨지? 아 왜 바꿨지? 샌더스톤 다키오 와 이게 뭐라고 나 쟤 왜 이렇게 팩 가져오라고 이야아아아아아 아 이겼어 봤죠? 봤죠? 이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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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셨어요? 뭔소리에요 뭐야 튕긴거에요? 자 이번에 뿌옇뿌옇러 가겠습니다 50% 걸고 250% 얻었다 오오오오 저도 내가 이긴거다 하지만 원니님은 일단은 저보다 아래라는게 이제 확정이 된거죠 이제 포인트를 얻으시고 프라이드를 잃으셨네요 아유 이런 예 프라이드를 잃으셨네 이제 골스비한테 100% 자 이렇게 도발 한번 해주고 도발 한번 해주고 도발 한번 해주고 뿌옇뿌옇 갑니다 이번엔 에? 아 이거는 그게 안되지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닌데 아 잘못 잡았다 통신이 상태가 좀 안좋은데 어 아직 깎고 있는데 아 졌다 야 아 좀 더 빨리 했어도 좋았는데 아 아 아 아니네 아 젠장 틀렸다 끝났다 살려줘요 아니 완전 학살이잖아 난 테트립 갈래 안되겠지 안되겠지 아 이거는 무익이잖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엄지님이 유리하잖아 테트리스로 해야 제가 어? 엄지님 이길 수 있는데 아 다시 학살이잖이요 뭔소리세요 봐드린거에요 방금판에 제가 이겼던거 기억 안나십니까? 이제 투표하면서 아기 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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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 아직 안 끝났었잖아 아 왜이래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도망가장 오히려 현대 지금 피쳐 오히려 스타리너 오 어딜 오 와우 나 되게 조용히 하고있어 아 뭐야 아 젠장 이게 왜 바꿨지? 저거 옆으로 왜가지? 아우 이목소리 엄만이다 뭔소리야 이목소리라뇨 제가 봐드린건 있지 않으셨죠? 실수가 너무 많았죠 방금 전에 그 짝대기만 안바꿨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와크와크 통신상태가 안좋다 아이고 어떡해 통신상태가 안좋아가지고 끊겼네 아이고 어떡해 아 뭐지? 아 통신상태가 안좋..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퍼펙트 클리어총 이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는데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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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을줄이야 골씨나리의 승리를 이렇게 막을줄이야 아 참 골씨나리 이길 준비 다 해놨었는데 아 이거 안되네 아 다시한번 럭키세븐 골씨나리한테 1포라도 아 7포 걸렸네 럭키세븐 좋다 자 엄지님 바르죠 알겠습니다 제가 엄지님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19,900까지 또 올렸어요 야 화요일님이 제 두번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건가요? 아 하하하하 엄지님 저주께요 아하하하 안저져도 이깁니다 골씨나리가 어 아니 아 이거를 참 이렇게 실수되버리면은 골씨나리가 얼마나 곤란한지는 알텐데 왜 자꾸 실수를 하지? 골씨나리 떼치 골씨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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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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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보다 훨씬 잘.. 어 뭐야 아 왜이래 아 자만 자만 곧씨나야 자만은 안돼 왜 자꾸 자만을 해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게 만드니 아.. 실수했죠 곧씨나야 너는 다 좋은데 자만을 너무해 너무 잘해 자만을 너무 잘해 안 그래도 못하는 실력 자만을 하지 말아야지 그치? 다이아홀 바이아홀 다이노사니꾹 와아 안되냐 아으 무드등 4개 남았어요 무드등이 의외로 가져가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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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투표를 마무리 제거하죠 아 배 아픈데 엄지님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배가 아픈데 내가 이러려고 테트리스를 하나 무드등이 이뻐요 아 젠장 빨리 걸어요 빨리 오케이 이거 유짱 어 츄루링 츄루링 이거는 모른다 이제 이건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제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걸어 이제 누가 이길지 알아요 다시 아니 왜 안걸어요 뭐가 있었나요 뻔한데 그렇지 고시나리가 이긴다는게 너무 뻔하죠 힘을 숨기고 있는 힘수찐 찐은 아니지만 힘숨 힘숨 힘숨길 고시나리가 천이라니요 천은 안넘었어요 애잡고 천을 넘었다고 하세요 전 천을 넘지 않았습니다 기필고 천을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을 안넘었다니까요 자 투표 15대 85%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이 힘 고르게 하느냐고 제대로 집중을 못하겠네 쌍둥이를 골라야겠다 나니 시쩌올까나 나니 시쩌올까나 야레야레 이슈니 아셔보여요 이슈니 아셔보여요 700 가나요 아 세트리오면은 얘기 달라지는데 아 아쉽다 세트리오가 아니라서 이슈니 아셔보여요 나는 운명이 저쪽 안쪽으로 넣는데 왜 저렇게 되냐구 어? 꽃이야 실수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안 그래도 못 이기는데 지금 끝났다 내가 내렸는데 아 진짜 벼르고 계셨구나 아 뭐야 아니 나 골랐는데 아 왜이러지 왜이러지 아 왜왜왜왜왜 왜 저렇게 했니 좋네 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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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아니 저거 왜 저렇게 되지 나는 저렇게 안했는데 어 이거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여러분 도시나리 실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잘 안되나 했더니만 컨트롤러가 이상해졌었어요 원신이요 아 글쎄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두판 다진거야? 아니 이제 예측은 안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제 뭐 내가 지잖아 계속 아 그래요? 아 다른 분 들어오실 분 안계시나 포인트 복사기 죽었다 제가 단차하고 종 단차? 단차 할 그거 안될텐데 다이젠 모드 키로 로봇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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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크죠 그래도 많이 계신다 한 네 분 다섯 분 이 정도밖에 안계시는 방송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편전하는거죠 비타민 만듦 비타민 만듦 비타민 만듦 비타민 만듦 비타민 만듦 이 정도면 편전하는거죠 비타민 만듦 비타민 만듦 아저씨 미네랄 호킹 좋아요 좋아요 아저씨 말함을 써야하는데 자꾸 빡소밀하다 보니까 말함을 써 말을 못하겠네 말함을 써 말을 못하는게 아니고 말함을 써 게임을 못하겠네 그러고보니까 지금 아저씨 뿌옇뿌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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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장에 보내버려야되는데 와 뭐야 아니 나 끝까지 넣었잖아 아니 이것도 왜이래 아니 자꾸 왜이러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이러지 아저씨야 그러면 안돼요 아저씨야 그러면 안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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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적이 아닌데 대회의 에드레스 완성 식사 밥 먹기 비타민 많땅 비타민 많땅 야 왜 이렇게 안끝나 게임인데? 아니야 레몬천정식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신나리 좀 살려줘요 지금 당하고 있어요 미심살리기 했다가 고신나리 죽을거 같아요 비타민 많땅 이겼죠 뭐 별거 아니네 엄지님 별거 아니네 어 그러네요 그러네 아이 엄지님 별거 아니었구만 왜 단판으로 되겠지 근데 원래 단판이 단판이서 놓잖아 들어와요 이제 두번으로 바뀌었어요 들어와요 한 세판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고신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신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신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야 엄지님 왠지 주무시러 가는거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라고 했을때 딱 들어올거라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엄지님 즐거우십니까? 민심이 올랐습니까? 고신나리의 민심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00에서 지금 플러시 2정도 오른거같은데 민심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민심올랐죠 네 900 마이너스 998이면 많이 오른겁니다 왠지 레몬청정신이 들어오실거같아가지고 기다리고있는데 안들어오시네 뭔소리에요 지는걸 통해 민심이 오른다뇨 아니죠 이번엔 물고기로 골라주겠다 뮤지클 스타토 뮤지클 스타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고신나리에게 관심조차 받을때 없잖아 오레가 아랫대다 아 아 아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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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아 왜 자꾸 모기가 이제 모기가 들끓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왔다는 뜻이죠 포인트 복잡이 어디갔죠 제가 그냥 지는건 아는데 굳이 포인트 도와야겠습니까 엄지님 열받으셨다 하하 모기 화이팅이라니요 뭔소리세요 고신나리 화이팅이죠 이거 이제 고신나리가 이기겠는데 포인트를 해도 되겠는데 이제 화이팅 타운 오버 이안바바 으어 테토리스 샤옥비 홀르드 으어 감 잡았어요 감 잡은 고신나리는 게임이 끝났다는걸 뜻하죠 샤옥비 테토리스 테토리스 샤옥비 홀르드 홀르드 리프타 샤옥비 샤옥비 나니 나니 샤옥버보 으어 테토리스 뭐야 방금전에 엄청 유리했잖아 유리함이 다 어디간다 홀르드 아니 나 아니 자꾸 역보가 로크다운 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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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오버! 이어버버! 체뜻! 디스피인 리프덕션! 이얏! 와우, 어렵다. 이번엔 어려울 거야. 체뜻! 야옹! 홀드! 홀드! 와우, 어렵다. 리프타! 나니? 이겼는데요? 이겼는데? 아, 이거 포인트 걸어도 되겠는데, 이정도면은? 엄크 떠서 엄크 뜨면 안되지. 안된다. 네. 엄크면은 그거잖아요. 자연재랑 똑같기 때문에 이해갑니다. 어떻게 주무시러 가셔야 되나요? 음, 엄크는 인정. 주무시러 가셔야 되나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 할건데? 아니용. 아, 오케이. 네, 포인트 복사기. 포인트는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스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또 엄크 떠라! 또 엄크 떠라! 어머님 되고있어요. 안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떡해. 제가 지금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포인트는 어디로 갔나요? 몰라요. 내가 몇 대 몇 이에요? 야, 0 대 159는 뭐해요. 고스키나한테 1포인트도 안 걸었어. 아우, 왜 이렇게 렉이야. 렉이 자꾸 걸려요. 렉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소. 렉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소. 끊겼다. 끊겼죠. 엄청난 최적화된! 최적화된 게임입니다. 근데 맞판 갈래요? 어떡할래요? 맞판 갈래요? 어떡할래요? 네, 최적화 갓겜 기준.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더해도 됩니다. 저는 한판밖에 못해요, 이제. 자야되기 때문에. 포인트. 과연 어느 분위기일지. 맞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심. 고스가 100%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민심은 고스키리한테 기울고 있었어. 역시 민심은 고스키리한테 기울고 있었어. 이거 지면 7포인트 그냥 뺏기는 거 아시죠? 야... 50도 50. 오오! 팽팽해요. 팽팽해요. 팽팽합니다. 팽팽한 거 제가 당겨서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뿌예뿌예의 주인공. 아 이것도 불안한데 통신이 시원하게 갑시다 아 뭐야 아니 시원하게 실제로 산다는 얘기나 있는데 굽어 제가 보스네이가 좀 진지하게 하면 이 정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완성을 시켜요, 완성 안 시켜도 돼요 와, 이거를? 빡겜을 했을 때 내가 이겨버려 했는데 모기 때문에 그래, 모기 때문에 모기가 자꾸 곧씨날이 괴롭혀요 근처로 와가지고 자꾸 곧씨날이 게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야 아, 못, 오케이 흔들었어, 좋아하셨어 잠깐 안보여! 흐흐흐흫 자, 에, 에쌰, 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기, 스위치예요, 스위치 안녕하세요, 곧씨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곧씨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방송 만들기 위해 곧씨날이의 방송은 어, 끝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출석체크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출석체크 꼭 해주시고요 어, 왜 안 움직여? 움직여야지 내가 뭘 하지 왜 안 움직인 거야? 어? 왜 안 움직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좋은 게 안 뜨네 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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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딱 빼고 재미 딱 빼고 재미 딱 빼고 재미 딱 빼고 원시는 다음에 다음에 이거 다시 연결하면은 다 방송을 껐다 켜야되요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마지막 예측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심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야 엄지님한테 저한테 1포 걸렸나요? 1포도 안 걸렸네 길 30포 잃어드리겠습니다 길 30포 잃어드리겠습니다 와 50대 50을 딱 맞췄어요 지금 몇 분 계시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 9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 방송 종료 누를 뻔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콩이 잘자요 저도 이게 맞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아 아 안 바꿨구나 아 바보 아 저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주민의 자체로 보내버릴 수 있을 저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틀랐다 이건 내가 졌다 스틱을 하기 전에 얼른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할까 스틱을 Translate 와 됐다 나왔다 다hl Left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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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옆으로 갔잖아. 야 봐주면 타시는 거 봐. 그러다가 큰코 다치시지. 골키나리 타 한 번 져가지고 아 골키나리보다 아래시네요 라고 얘기 들어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지? 엄지님은? 그러실 거야. 이러면 집중을 하신다고. 야 나는 공격을 그렇게 줬는데 공격을 그대로 받았을 거야. 공격을 준 거 같았는데.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왜? 왜? 아니. 아. 그까지 갔잖아. 아니야. 아 망했어 이 실수로 인해서 아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바로 곧시나리였습니다 자 예측은 모든게 끝났고 말하나 밖에 어디갔죠 몰라요 망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700 선을 700 선이 700이고 내 첫방송이 언제지 야 아직 첫방송보다는 선이 작아요 네 아직 첫방송보다는 선이 작아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7번번째 잘먹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젠장 자 쿠테보다 포인트는 원샷복귀 다행이네 그래도 원샷복귀가 또 되죠 쿠테2를 살 돈이 없어요 지금 다른거를 사야되기 때문이죠 얻은 것이나 없다 나중에 개인 단톡으로 얘기하죠 캐릭터도 많아요 그렇군요 뭐야뭐야뭐야 테트리스 저기 비방으로 해가지고 하나 올려야겠다 저기 그 뭐냐 스토리 모드로 해가지고 아무튼 수고하셨구요 내일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꼬바 중간에 저격한다고 끊어모아 저거 봐봐요 저격이 잘못한거야 저거는 꼬바 내일 만나요 꼬바 꼬바 쪄 추 coaster 쪄 잠시 매주